여성 전용 택시와 승차 거부 없는 택시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와 택시가 결합한 플랫폼 택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춘천 대학생 성폭행 사건, 지난 1월 선유도 공원 납치 사건 등 택시 관련 선범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성 승객들은 택시 이용에 앞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해도 밤에 탈 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질 수 있으면 저희가 좀 나을 텐데 여성들한테는 사실은 택시 사는 일이 아주 완전히 안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을 덜어줄 여성 전용 예약 택시, 웨이고 레이디가 출시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여성 전용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입니다. 운전 기사도 여성이고 남성은 초등학생까지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불만으로 꼽히는 승차 거부가 없는 택시, 웨이고 블루도 출시됐습니다. 승객이 앱을 통해 호출하면 목적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차량에 즉시 배차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공기청정기 가동과 스마트폰 무료 충전, 고객이 원하는 음악 재생 등 각종 편의 서비스도 제공해 기존 택시와 차별을 뒀습니다. 택시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될 플랫폼 택시는 완전 월급제를 통해 택시기사의 안정된 근로 환경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또 승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나오려면 월급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에 즉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으로 국민이 원하는 새롭고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없앨 계획입니다.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인 웨이고 블루와 레이디는 우선 100여 대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3천여 대로 확대 운영됩니다. 이 밖에 폐택시, 교통약자 지원, 심부름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 택시들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